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오늘 1시간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에 머니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정혁 전문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간략히 알려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좀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대 약세, 반대로 코스닥은 0.4%의 탄력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특히 오늘 에코프로가 이끌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 경신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95만 원선을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났네요. 자, 미국도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 증시에 또 다른 모멘텀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카멜레온, 카멜레온 나의 사랑, 사랑의 카멜레온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저도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설레었고요. 우리 지난 주말에 또 방송 보셨던 분들 토요일 오전 방송이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서부터 함께 공부하시면서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종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한 가지씩 또 공부해가는 시간들 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전마다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는 브리프 내용이죠.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미국 제조업 PMI 수치가 46으로 4월 이후에 지속적인 경기 위축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시의 상승한 이후에 단기적인 어떤 조정으로 마무리를 한 모습이었는데 미 증시의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 없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본인의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내용 다시 한 번 환율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환율이 왜 중요한지 단순하게 종목에 대한 차트와 이슈만 보고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환율도 체크를 해야 되고 지수상의 어떤 흐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해준다.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율은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환율이 막 급등을 해요. 막 올라가요. 그러면 비중을 감소한다. 환율이 막 급락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증가시킨다. 자, 환율이 고점인데 외인들의 매수세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 외인들은 왜 들어올까요?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는 외인 입장에서는 아,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저점을 계속 짓는데 외인들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환차 이익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비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비중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를 계속했었고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갈륨, 게르마늄, 발음이 좋죠. 갈륨과 게르마늄을 오늘의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국이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갈륨과 게르마늄이 있는데 이 갈륨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있는가라고 해서 봤더니 차세대 전력 반도체, 태황강 패널, LED 조명 등 게르마늄은 어때요? 광섬유통신, 적외석, 카메라, 렌지 등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겹쳐져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신다고 하시면 분명하게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그 흐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슈가 나왔다 하면 관심 종목을 체크를 해놓으시고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었던 이평선, 거래량, 분할 매수 배도,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 지뢰깔기서부터 해서 여러분들을 딱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정쩡한 이상한 곳 가셔서 여러분들 손실 보실 일 없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익 머트리얼즈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셨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거래량도 우리가 공부했죠. 이평선도 공부했죠. 추세선도 공부했죠. 지지선과 저항선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공부하셨던 것을 여기에다가 딱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고점 체크해야 되겠죠. 고점이 언제 언제 5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라 그랬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추세가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추세선 아래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만의 기준을 정해놓으셔라. 추세선 이하에서는 고수들만 하라고 해요. 우리는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매매하겠습니다.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들어가서 이만큼 수익을 내겠다고 여기를 들어가거나 이만큼 수익을 내겠다고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 고수들의 영역이다. 그러면 추세선 위로 올라온 즉 우리 슈퍼맨 공부했습니다. 맞죠? 슈퍼맨이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에서 저점 라인을 체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점을 차분차분하게 올리고 있는 병곡점이 발생을 했고 병곡점에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공략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원익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좋은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내 올 매매 자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저점 확인되고 고점 확인되고 추세 라인 그었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차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라인들이 상상이 됐기 때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맞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대에서 매수. 또 여기도 나왔네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대에서 매수.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 맞죠? 공부하신 그대로 접목을 해봤을 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워딩 머트리얼즈 지금 갈륨과 게르마늄으로 인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형태도 수상하죠? 이 거래량 공부했죠? 이 거래량이 왜 이 자리에서 터졌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놓으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값으로 여러분들께 기쁨을 안겨드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RF쌤. 이 RF쌤는 이전에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수익도요, 여러분.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낸 종목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흐름이 눈에 싹 보입니다. 이 RF쌤이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종목인데 중요한 것은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는 고점이 여기였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오늘 공부할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거 바로 매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물론 물론 차트를 이렇게 짧게 보면 이 안에서도 등락은 있습니다만 5%, 7%? 아니요. 차트는 길게 해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과연 얼마에 매집을 했고 이 매집한 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권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우리 거래량 공부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고점에서, 고점에서,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확인을 했더니 올라? 야, 야, 이거 다 어디 갔니? 이 거래량 다 어디 갔어요? 해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 나왔겠죠. 그런데 왜 저점들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지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 보이고 중요한 것은 안전벨트라고 하죠. 우리가 명확하게 손절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이 잘 안 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10년을 매매를 했네, 5년을 매매를 했네. 아니요. 매매한 경력이 길다라고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애기 때서부터 시키죠. 아들, 아들 와봐. 너 주식 공부해. 오래 하면 수익 난단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개인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뭐 때나 그냥 2차 매수. 아, 뭐 때나 그냥 시장가 매수.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익이 났어요. 났는데도 지금 현재 어때요? 수익을 내가 못 챙겼다라고 하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 가운데 유니엄 머트리얼, 그렇죠? 금요일 날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나갔죠. 이미 15% 이상의 수익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지 컨트롤 수, 그렇죠?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타 수익을 지금 챙기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종목 들어가서, A 종목 들어가서 10%, 15%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한 종목 수익을 내는 걸로 끝내지 말자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 야, 나 빠박이 차트 매니저한테 공부했는데 어, 좋아. 그러면 내가 이 다음 종목은 내가 한번 뽑아보겠어.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제가 본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집에서 아기 앉고요. 갓난 아기 앉고 강의 영상 보시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하시고 차트에다가 한번 설정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래량, 이평선, 재무, 추세, 매직기간 오늘은 이 매직기간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러면 더욱더 재미있겠죠? 오케이. 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세력들이 어떠한 식으로 매집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매직기간은 과연 몇 개월 정도를 보고 매직기간에 따른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쯤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나온 날은요. 저녁에 오늘 히든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대응 영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올라갑니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해서 이 노란톡,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앵커 분께서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출연할 때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히든 종목 강의 영상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입장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화면 아래쪽에 지금 오른쪽에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촬영하지 않고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나거든요. 이 떠오르는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 7788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7788 잘 기억하셨다가 입력 완료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되고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강의 내용과 이정혁 전문가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QR코드 말고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요. 저희 쪽으로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고요. 이때 이정혁이라고 우리 차트 매니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답신으로 전송해 드릴게요. 문자로 도착하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마찬가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되고요. 이때도 비밀번호는 적으셔야 됩니다. 7788 꼭 기억하셨다가 숫자 네 자리 적고서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올 매매법 일단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위칸과 아래칸에 물찼을 때 매수 그리고 슈퍼맨이 저점을 돌리는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것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준이고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 놓으셔야지만 매매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왜 스트리트 파이트 이런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항상 그 주인공이 쓰는 필살기가 있어요. 그쵸? 그 필살기가 10개입니까?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에네르기파를 딱 쓴다고 하면 그 필살기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왜 주식 매매에서는 필살기를 10개를 하려고 하고 20개를 하려고 하십니까? 한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요. 평생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방송을 마치고 나서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KTX를 타고 가니까 2시간 반이니까 가더라고요. 왜 갔었냐면 저와 함께 주식을 공부했던 친구와 알려주셨던 스승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한 8시 정도에 쌍사라고 하나요? 그 근처에서 술 한 잔 저녁 간단히 먹고 다음날 아침 기차를 타고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나도 방송 봤다. 야, 잘하던데?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기준. 그리고 필살기는 몇 개? 한 개면 된다. 해서 내올매매를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올매매를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기에는 기준점들을 많이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이 내올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소림사에서 치권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래도 갖다 덜고 외나무 다리도 타고 기초적인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올매매는 여러분 직관적이에요. 물론 많은 보조지표들을 활용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이 내올매매를 할 때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직관적인 매매기법이기 때문에 선 세 가지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 찼을 때 매수하세요? 그냥 매수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 지금 유니온 마찬가지고 힌지 컨트롤스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하게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권이에요. 아직까지도 수익을 하나도 안 챙기셨다?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스타일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성향의 투자자인지를 먼저 본인의 체크, 작아진다면 꼭 체크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요, 오늘 새 바이크 타고 왔습니다. 제가 왜 카멜레온 노래를 불렀겠어요? 아침에는 우중충 하더니 다 방송국 오는데요. 하늘이 너무 맑게 예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카멜레온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 인사에서는 카멜레온을 불러드려야 되겠구나. 기분 좋게 왔습니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올 가을 단풍기관 갈 때는 요노마를 타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요노마를 타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목표 하나 딱 잡아놓으시고 오케이, 나 빠박이 차트 매니저하고 함께 공부해서 내가 올해 안에 무언가를 이루겠다. 반드시 목표를 세우시고 톡방으로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성향적인 분이 계시고요. 장기적인 성향의 투자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대부분은 다 빠르게 수익 내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묵묵하게 일부 수익금 챙겨놓고 묵묵하게 묵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치 물론 겉절이도 맛있지만 신김치도 맛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기 투자를 좋아하는지 장기적인 투자를 좋아하는지 반드시 자가진단을 해놓고 나서 매매에 참여를 하셔라. 주식시장 평생 열립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내용들 뭐냐 그러면요.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매집 기간입니다. 이 매집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이평선, 추세,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만 이제 끝났다? 매집 기간 끝나면요. 게임 오버. 승률 확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매집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릴 건데 뭐냐 그러면 이 매집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종목에 나와 있는 주식들을 흔히 얘기하는 세력, 누굽니까? 그렇죠. 기관, 외인, 그리고 큰손 형님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매집을 합니다. 다 사들여요. 그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과 12개월, 24개월, 길게는 36개월까지도 매집을 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은 6개월하고, 어떤 종목은 24개월 하느냐 이거죠. 그 포인트를 오늘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은 121선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1년짜리, 12개월짜리는 241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4개월, 2년이에요. 2년 동안 그냥 그냥 이렇게 가면서 매집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RF쌤이 봤죠? 그런 식으로. 자, 2년은 481선을 기준으로 쓴다. 기본적으로만 딱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매집했던 기관, 지금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 한탑 있고요. 팜스토리, 대한제당. 자, 가장 최근에 고점 며칠날 찍었는지 지금 바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탑, 팜스토리, 대한제당, 그렇죠? 이 곡물사료 관련주들 고점을, 전 고점이 몇 월 며칠인지 한번 보세요. 4월, 5월, 4월 25일, 4월 24일, 5월 5일, 6월 4일 정도 될 겁니다. 뭐예요? 1년 정도 모아온 거예요. 조만간에 슈팅 한번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그 매직 기관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와 함께 공부하셨잖아요. 내올 매매도 공부하고 있죠. 거래량 공부하고 있죠. 추세선 공부하고 있죠. 슈퍼맨의 등장 공부하고 있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121선과 241, 481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차트에다 설정을 해놓으시고 주가가, 잘 들으세요. 121선이 있고, 241선이 있고, 481선이 있어요. 주가가 뚫었다가 이 라인을 지지를 받고 돌아나가는 이 자리. 아시겠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용으로 한 주씩만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승이 나와요. 나옵니다. 아시겠죠? 정말 아무에게도 안 알려줬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 책에서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누가 알려줍니까? 자기 밥그릇인데. 안 알려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니까 이 내용들 반드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놓으시고 한 주씩, 한 주씩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번 볼게요. 뭐냐 그러면, 제목에 써있죠? 유통 주식수에 비례한다. 자, 유통 주식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맞죠?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고 현재 시장에 나와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통 주식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많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모아야 되겠죠. 적은 거는 금방 모으겠죠. 아주 쉬워요.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DX예요. 우리 현재 50% 넘게 수익권인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매직 기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뭐 고점, 거래량 이런 거 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상단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매직 구간을 딱 보아하니 얼마가 걸렸다고요? 2년 6개월 정도의 매직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1년 차에 한번 체크해보고 2년 차에 한번 체크해보고 2년 6개월 차에 체크를 해보면 어? 1년 됐네 한번 진입해봐야지. 어? 2년 됐네 진입해봐야지. 이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컸겠죠. 왜? 241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매집을 덜 댄 거예요. 매집이. 그래서 더 매집을 해놓고 지금 현재 121선, 241선을 밑에다 두고 나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종목을 보실 때 차트를 길게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예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뭐냐 그러면 얘는요. J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주식 수를 보셔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유통 주식 수를 보셔라. 자,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유통 주식 수 보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 차트 툴에다가도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박스권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먹었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매집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세력이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습니까? 수수료도 안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자, 해서 계속적으로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주가를 급등을 주다가 지금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슈팅이 좀 나왔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다. 우리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주식 수를 보게 되면 얘네는 유통 주식 수가 600만 주짜리입니다. 600만 주. 자,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1년 동안. 3,600만 주짜리를 모으는 것과 600만 주짜리를 모으는 것은 다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주식 수가 작은 것들은 아, 기간이 짧구나. 매집하는 기간이 좀 짧구나. 그러면 타이밍을 잡아내실 수가 있겠죠. 맞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동원 금속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유통 주식 수가 3,500만 주짜리입니다. 얼마가 걸렸어요? 2년 6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매집한 기간이. 그만큼 유통 주식 수를 체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매수해놓고 지겹게 맨날 같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기간을,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국가고시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부 방법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뭐가 있을까요? 노력이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아니 못 치는데.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공부하시면 골프 좋아하시는 것처럼, 수영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것처럼.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거래량을 체크한다. 써놓으세요, 지금. 써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기를 두고 한 기를 흘리지 마시고요. 자, 거래량 확인 1번. 추세 확인한다. 다 공부한 거예요. 추세 확인한다. 2번. 이제 공부했죠? 이제 공부했죠? 뭐예요? 매집 기간 확인하셨죠? 매집 기간. 매집 기간 대략적으로 유통 주식 수 파악해갖고 확인한다. 3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에다가 대기 매수해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맞죠?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이거 지금 방송 오기 전에도 한 종목 같이, 관심 종목으로 하나 같이 살펴보던 종목이 있었는데, 자, 2평선 확인. 무슨 얘기예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오일선이 살아있는 라인에서 오일선에다 무슨 매수? 대기 매수. 걸어놓으시라니까요. 오늘 히든 종목 가운데 제가 아직 차트를 못 봤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에서 아직 오일선에 닿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일선에다 딱 대기 걸어놓고 주문을 외울 겁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주문 외우는 게 있거든요. 잠시 후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한다? 분할 매수도 하고, 분할 매도도 하고, 내가 수익을 내고 나서 주가가 빠져요. 그런데 나는, 아우, 나 이제 수익 냈으니까 됐어. 보압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천 원에 사가지고 얘가 천오백 원이 갔어요. 천오백 원에서 절반 매도 했어요. 나머지 50% 남았죠? 나머지 50%가 다시 천원에 왔을 때 천원에서 던지시면, 난 수익 보고 나온 겁니다, 이 종목.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고, 그렇게 주식을 잘하고 싶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주문만 외우면 뭐합니까? 나가서 걸으셔야죠. 나가서 뛰셔야죠. 제가요, 여러분, 지난주 일요일에서부터 오전에 조깅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빠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로또 1등이요. 로또를 구매를 하셔야 1등이 되죠.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지만 배워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셔서 공부하시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승률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 바뀌면서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미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영상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자, 해서 기본학습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기본학습이 먼저 진행되고, 실전학습, 또 다른 기본학습 중인데, 이거는 이제 흔적을 찾는 방법들이에요. 어떠한 낌새가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들 찾아내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바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가 됐던, 열 주가 됐던, 천 원이 됐던, 만 원이 됐던 매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정말 한 일주일 만에 뵙더니 더 아름다우시셨어요. 그래서 설레입니다. 네, 우리 앵커 분에게 우리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지금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노하우 배워봤고요. 무료로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함께 공부하실 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입장법, 문자메시지 입장법 두 가지 있습니다. QR코드는 TV 화면 오른쪽에 네모나게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링크, 화면 속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오픈 세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많은 다른 투자자분들께서 소통하고 함께 주식 공부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이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만 잊지 말고 입력해 주세요. 7788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시려면 저희 쪽으로 먼저 문자를 한 통 보내주셔야 합니다. 샵 3772번으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내실 때 이정혁이라고 차트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답신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오픈 채팅 링크가 전송이 되고요. 이때도 비밀번호 잊지 말고 7788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보다 더 심층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이전에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었냐면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아이고 아들 탓만 한다고 아들만 찾는다. 그래서 바꿨어요. 딸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더니 센스 있죠. 정말 다행인 거는요. 아들과 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딸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어요. 야, 너 남편한테 가서 뭐 하지마. 네가 엄마, 딸.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의 침수 구간 그리고 상단의 화살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단의 침수 구간은 조정의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의 화살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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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도하지마. 다 매도하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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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빠졌지만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라고 하는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 빨간색 화살표가 땅 떴다. 오케이. 전부 다 매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더 가는구나. 마음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되고요. 아직 수익 시절을 못했는데 조금 빠졌어요. 빨간색 화살표가 땅 나타나요. 오케이. 드디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5%, 7%, 10%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야 된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유니온, 그렇죠? 그리고 인지 컨트롤. 여러분, 수익 못 챙기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권인데도 수익을 한 푼도 안 챙겼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이 네올매매 패턴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양 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 공부했어요. 자, 이제 눈에 보이죠? 공부하시니까 눈에 보이죠. 뭐가 보여요? 매집기간이 보이죠? 어, 이제는 하나씩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러네, 그러네. 야, 유통주식 수가 얼마야? 오케이. 야, 니네들 언제부터 모아온 거야? 야, 니네 신기한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41선 올라오는 포인트가 확인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네올매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 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리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자리. 과거 거 안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어제 제가 종가 차트로 가지고 온 건데. 보세요. 어제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에서 매수. 아무리 늦게 매수를 하셨더라도 어제 수익을 충분하게 8%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저거 어떤 자리야?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네올매매 자리를 잡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다 부합을 해보시는 거예요. 복귀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적양산업이 자리가 나왔었구나.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자, 더 메디팜이에요. 아, 얘는 조금 아까웠어요. 어제 시간의 상을 갖고 오늘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0%, 20% 정도 제가 급등한 거를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아까웠습니다. 정말 제가 이놈을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아까웠던 이유.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거, 이제 거래량도 눈에 들어오시고요. 그렇죠? 매직 기간까지 확인이 되고, 이제는 2평선까지 여러분들 눈에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는 유통주식수까지 하라. 와, 친구분들이 딱 얘기할 때 야, A종목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 그거 한 2만 원 간다니까 사봐봐. 딱, 그러면 싹 물어보세요. 야, 그거 유통주식수가 얼만데? 딱 물어보시면 친구가 깜짝 놀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칸과 아래 칸과 동시에 물 찬 자리가 나왔죠. 남들 무서워서 매수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오늘 어떠한 차트인지는 제가 어제 차트이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JT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종목들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얘는 뭐 거의 뭐 교과서적이죠. 그렇죠? 자, 매직기간 확인됐어요. 이제 매직기간 확인되죠. 유통주식수 확인되죠. 유통주식수 얼마짜리예요? 600만주 조금 넘어요. 금방 그냥 한순간에 올려버리는 종목이죠. 거기에다가 저점 확인됐어요. 저점 확인됐어요. 자,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림 나오고 있죠.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자리에서 조정의 구간에 두 군데에 물이 차면 매수를 한다.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나오잖아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하고 나서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홀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면 이미 나는 볼 때마다 즐거운 종목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종목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해서 이 네올매매짜리.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동시에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래량과 이평성과 추세와 슈퍼맨의 등장까지도 공부하고 싶으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석산하이메탈 한 가지만 딱 보고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추세라인, 거래량, 이평선 다 한 번 그어보세요. 분명하게 자리가 나온다니까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다.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기 전에 우리가 기준 체크해 놓은 거 있었죠. 그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만 한다. 아시겠죠? 이 기준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오늘의 아마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아요. 해서 마지막 기회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 제가 저녁에 또 영상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QR코드 안내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이고요. TV 화면 아래쪽에 나가는 QR코드, 네모난 부분이 바로 QR코드입니다. 이곳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인식이 되면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입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들어올 때 참여코드 7788을 입력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아닌 문자메시지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먼저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을 키워드로 꼭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또 톡방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때도 비밀번호는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7788 잊지 마셨다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서도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입력하고 원활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이렇게 예시 종목까지 보면서 내올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실전에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의 내올매매법 시그널이 등장했을지 히든 종목 공개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종목. 어제 밤 늦게까지 정말 고심 끝에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리엔탈 전공이 되겠습니다. 최근 K조선의 수주, 잭팟이 터졌다라고 하는 뉴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크레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조선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IR 담당자가 막 물어보잖아요. 전화로 막 많이 물어보면 그냥 부릅니다. 아휴, 저기 투자자님 오셔서 한번 둘러보세요.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했던 분이요. 갔다 오면 50억을 투자하게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냥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업 자체의 모습이.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들 가운데 바로 오리엔탈 전공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체크포인트 뭐냐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자, K조선사 잭팟이 3조를 수주하면서 잭팟이 터였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공부한 거죠. 공부했으니까 뭐예요? 써먹어야죠. 그렇죠? 자, 매집기간의 흐름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 자, 세 번째,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얘네들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어, 야, 니네들 고점으로 올리면 던질 사람 있니? 위에서 때리는 물량 있니? 하고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 선을 그어왔어요. 네, 선 그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차트 기준이에요. 자,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뭐예요? 추세 라인을 그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락하고 있던, 하락하고 있던 추세 아래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안 할 거야.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내 돈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저점에 슈퍼맨이 등장한 것을 확인하는 저점이 돌아가는 추세 라인이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슈퍼맨이 등장을 했죠? 슈퍼맨이 등장을 해서 쫙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라인 위로 올라온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우리 따라 들어갑니까? 절대 안 따라 들어가요. 안 사면 안 샀지. 아니, 남들이 5천 원 주고 먹은 짜장면을 내가 왜 15,000 원을 주고 먹어야 됩니까? 같은 짜장면인데. 고급 짜장면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너희들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 보인다. 자, 그런데 최근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뭐가 떴어요? 물이 찼어요. 깊게 차지는 않았지만 찬 자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자리가 나왔고 계리율이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얼마든지 분할로 대응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상단에 있는 이 상단의 고점 라인에 있는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의 매물대를 얘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올려봤더니 나오는 물량이 있나 없나? 네, 이렇게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리엔탈 전공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갖고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LDT가 되겠습니다. LDT. 자, LDT 같은 경우에는 OLED 제조, 즉 반도체. 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 양회, 예전에요. 중국 양회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어느 섹터에다가 경기 부양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소비 섹터였어요. 그랬는데 왜 2차전지, 왜 다른 거에 들어가 있다가 조금 눌리니까 아이고, 경기 부양이 너무 약하네. 아니, 소비 섹터예요. 경기 민감주였죠. 마찬가지, 지금은요, 여러분. 반도체 관련주들 하나 정도는 본인 계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체크 포인트입니다. 매직 기간, 우리 공부했죠? 아, 매직 기간 끝났어요? 오케이, 매직 기간 좋았어? 자, 거기에다가 품절주예요. 유통주식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금방 올려요, 금방 내려요? 금방 올리고 금방 내리는 종목이에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OLED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일봉, 주봉, 월봉에서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둘 다 대응이 가능한 종목, 바로 LDT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우하향을 하고 있던 추세를, 그렇죠? 이럴 때 우리 들어가서 하지 말자고요. 여기는 고수들의 영역이다. 고수들의. 이거는 고수들만 가서 수익 내시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추세를 뚫어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 이제는 추세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변곡점이 생겼구나라고 해서 이 종목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올매매 자리가 이전에 나온 자리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고 있고 이평선이 한쪽으로 응집을 하고 있죠? 이평선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공부했습니다. 뭐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게 되고 이것을 바로 이격도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만간에 방향성을 잡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뉴스사에서 보셨듯이 흥아해운이 되겠습니다. 흥아해운. 왠지 흥할 것 같은 느낌 안 드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이름 자체에서 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원자재를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경우에 굉장히 큰 수요처인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중국이요, 여러분? 3%짜리 경제성장률을 5%대까지 밀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원자재를 실어나르고 있는 흥아해운. 분명하게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매직기간의 흐름이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매직기간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됐다? 상승으로 돌아섰다. 상승으로.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최근 해운업종 종목들들 보시잖아요. HMM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꿈틀꿈틀꿈틀거려요.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매직기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계좌예요. 계좌. 세력들도 계좌를 여러 개를 쓰거든요. 이 계좌를 모은 거예요. 첫 번째 계좌에다가 모아놓고, 두 번째 계좌에다가 모아놓고, 세 번째 계좌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점을 알아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래량 공부했죠, 여러분? 이 거래량 어떻게 할 거냐? 이 거래량.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해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대응 방법은요. 노란 톡방에서 대응 전략 공개해드리고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감으로 하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정확한 비중과 매매, 비법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머디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